네 계속해서 본인의 타이틀 앨범 마음에서 떠나는 A로 출발하겠습니다. 행복한 사람 당신은 나의 동반자 우리 흔힘과 소금 가슴로 또 이 사랑 불태울 적에 전년만 눈을 뺀지 말자고 이야기하고 은혜 깨놀소 이제 와서 변한 모습이 하루하루 은혜 보니 자신의 위 forehead 이어 온 한 Youth 어떤 방향에 그리스도 저 그대로 오늘 또 만날 때 할 때 나야니 잘 가느라 부디 부디 행복해야지 좋아 부디 행복해야지 일제에 왔으니 미 yêu 눈이 웃겨 다시 말라도 예원했던만 돌았으나 흥청을 기렀네 오늘밤고 의심생각에 흥청을 기렀네 갈색을 해야지 살아나 우리 부모님 행복해야지 갈색을 해야지 살아나 우리 부모님 행복해야지 우리 부모님 행복해야지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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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..